도시바 도시바는 몰락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고 소니는 부활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잖아요 2012년에 등장한 히라이카조 사장 때부터 소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일생이 아웃사이더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어떤 사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구성원이 그걸 다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어그리 투 디서그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금 소니가 컨텐츠 중심 기업이 됐거든요 이 방향성은 이데이 사장이나 하워드 스트링거나 똑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히라이밖에 없었고 57세 사장에서 물러났고요 전통적인 일본 기업 같으면 지금부터 20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인이 아니고 이단하 리더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 일본 정독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창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됐나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는 잃어버린 15년이었어 라는 이야기였고요 일본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덜컹거렸던 것 같다 생각보다 좀 오래 덜컹거렸네 그런 이야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일본의 대기업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본의 기업들도 요즘 꽤 눈에 보이고 우리의 추억 속에 있었다가 사라진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때 어떤 기업들이 그런 운명들을 서로 선택하게 됐는지 그걸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자본주의 역사가 한 150년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 구조적인 충격이 3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충격이 90년, 91년 버블 붕괴로부터 이어진 장기 저성장기 한 20년대는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만 이제 잃어버렸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1940년대 전 시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한 일본이죠 일본이 한 50년 잘 쓰다가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붕괴되고 균형이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은 97년 은행위기 이후에 금융빅빅이라는 걸 거치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정을 한 10년 했고 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본형 고용관행에 대한 어떤 개선 내지는 수술 이런 걸 하려고 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본과 노동을 이어주는 생산조직 기업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변해갔나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본 기업에 잃어버린 15년 그렇죠 90년대가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버블이 붕괴됐을 때 사실 일본 기업들도 약간 안일한 낙관론이 지배를 했었고요 일시적인 충격이겠거니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 무렵부터인데요 몇 년은 해성세월을 한다는 거군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최악의 어떤 실적을 거두거나 아니면 도산하거나 이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히 황골탈퇴한 기업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2010년대를 대분기의 시대 분기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시도한 것 중에 제가 오늘 집중할 내용은 이단아 리더십 이단아 리더십 우리가 이제 명치우신 메이지이신 생각해 보시면은 중앙이 아니라 저 변방의 지방 사무라이들 말하자면 외국물에서 배우는 거 좋아하고 한 이단아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기업들의 어떤 혁신도 변화도 이단아 CEO들이 뭔가를 하려고 막 했는데 성공한 CEO도 있고 실패한 CEO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 당시까지 그럼 일본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940년 체제로 탄생한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40년 체제 때 만들어져서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그 때 만들어져 가지고 한 50년 잘 기능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 문제가 뭐가 있었냐 말씀드리면 너무 많지만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했고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샐러리맨 사장들의 경영권은 또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주주이면서 채권자인 은행들의 입김이 또 강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었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은 사실은 금융 빅뱅을 하면서 해소가 됐습니다 금융 빅뱅이 뭐죠 97년에 은행위기 겪으면서 은행을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좀 더 선진 금융 시장에 맞게 자율화하고 이걸 푸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메인뱅크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메인뱅크라는 건 특정 대기업은 특정 은행과 1대1로 짝을 지어서 그렇죠 은행이 기업 책임져 기업은 네 은행 말 잘 들어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은행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그 세 번째 특징 대주주이면서 채권자인 은행이 기업의 강한 입김을 불어넣는 이거는 약해졌습니다 남은 게 이제 주주의 약한 권리와 셀러리면 사장의 강한 경영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주주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이 과정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이제 하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시동이 안 걸리다가 2015년은 이제 일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2014년에 이제 경산성이 이토 레포트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문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인데요 그때 이제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게 하고 2015년이 되면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도입하게 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거의 매년 이토 리포트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주의 권리를 좀 강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권리가 이렇게 강화돼도 일본의 그 셀러리맨 CEO 사장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경영권을 견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네 네 네 한계가 있어서 결국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가나 이걸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기업에 그 셀러리맨 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전문 경영인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200개사의 경영자들을 보니까 맨 위에 그 내부 승진이라고 쓴 신졸이라고 쓴 게 셀러리맨 사장인데 신졸이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입사해서 사장까지 승진한 겁니다 그게 2014년에는 80%였어요 전체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200개 중에 그게 다른 어떤 중도 입사 사원이나 기업 그룹 출신자 창업자 주주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이것도 최근에 2023년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68%로 이것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80%에서 68%로 줄었으니까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일본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일본 기업의 셀러리맨 사장들이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가를 좀 올리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빵꾸가 나서는 안 되겠다 잘 버텨가지고 왜냐하면 그다음 스텝이 또 있거든요 회장이 있고 회장이 끝나면 상담력이 있고요 상담력이 끝나면 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스텝을 가야 되고 나중에는 또 공직을 또 다들 가고 싶어 합니다 대거 없이 마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셀러리맨 사장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골프, 건강, 훈장 이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골프 얘기, 건강 얘기, 훈장 얘기 사장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 골프 얘기, 건강 얘기는 이해가 되고 훈장이 뭐냐 일본에는 회장이나 사장을 하면 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정도 되는 교크지스쇼라는 훈장은 회장이면 받을 수 있고요 즈이호쇼라는 훈장은 사장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준다고요? 네네네 훈장 그런데 아무나 주지는 않겠죠 사장이나 회장, CEO를 경험하고 나서 공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예를 들면 경제 3단체장이라고 있거든요 계단 낸 하는 경단련이 있고 경제동우회가 있고 일본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단체 중에 회장을 한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랑 분위기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연구와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종편 가서 패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정부 자문회 이런 데 들어가 계시고 그러다 총선에 나오기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용산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그런 거 하기엔 교수가 직업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일본은 교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만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 걸 하는 게 누구냐 셀러리면 사장들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을 하다가 정부 재정자문위원회 위원도 되고 현직에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전직 사장들 공직으로 가고 이런 식의 유튜브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처럼 대학 교수가 나와서 유튜브를 찍는데 일본은 기업체 사장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유명하게 되신 분도 있고 종편에 패널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공직에 진출하시거나 정치를 하거나 그래서 유니클로의 야나이 타다시 사장이 굉장히 발언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올 때 전 누구 사장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전 어디 어디 사장이었고 현재는 경제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이면서 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교쿠지스쇼 훈장을 받으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장이 이 기업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보다도 이거 스텝 다음에 이거 스텝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꿈을 펼쳐봐야지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암투가 치열합니다 서로 경제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밀어주고 투서 넣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요 상장기업 샐러리맨 사장의 목표는 임기 내 업적 무난하게 맞춰서 회장이 되고 상담력이나 고문으로 계속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공직으로 진출해서 공기업이나 단체장 이런 데로 가거나 이런 식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의 목표는 유튜버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비상장기업의 사장은 어떤 목표가 있냐 무조건 상장이 목표입니다 상장기업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쿠지 그 뭐든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최근에 상장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뭐 공적 자본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처럼 사적 자본 시장에 인수되는 걸 더 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장을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기업 지배 구조 코드도 도입해야 되고 정보 공개에 따른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숫자가 그래서 일본의 사장님들 만나보면 저희 목표니까 상장기 목표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장만 시키면 할 일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몇몇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을 일본에서는 쇼와뽀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쇼와뽀이 기업이다 쇼와가 뭐냐면 연호죠 쇼와라고 하는 연호 옛날 연호 네 1926년부터 89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40년 40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926년부터 89년이니까 즉 고도 성장기의 성장 공식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옛날 그런 옛날 체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본에서는 아주 쇼와뽀이 기업이네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땡팔륙 같은 그런 기업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쓰는데 이 쇼와뽀이 기업의 어떻게 대표적인 기업이 토시바와 소니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쇼와뽀이 기업인 토시바와 소니가 어떻게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나중에 실패했는지 토시바는 몰락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고 소니는 부활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시바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대 중반부터 이단아 리더십을 도입한 기업이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장이 괴짜? 네네 비주류 사장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류의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토시바는 성공하지 못했고 소니는 성공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서 차이가 생겼느냐 도시바부터 보면 도시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 많이 접했던 게 2015년에 부정회계로 크게 뉴스가 났었죠 그때 이제 7년 동안 한 2조 원 이상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이래서 뉴스가 됐었고 2017년에 또 한 번 뉴스가 됐는데요 도시바가 인수한 미국의 원자력발전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영 파탄에 이르면서 도시바도 위험하다 이래서 뉴스가 됐고 세 번째 이제 또 큰 뉴스가 언제 났냐면 작년에 8월에 났습니다 도시바가 상장 폐지된다 그래서 올해 12월 20일 날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의 역사가 74년인데 74년 만에 상장 폐지가 되는 왜 폐지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인수하면서 이제 재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서 사실은 그때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서 익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차라리 상장 폐지를 해서 안정주주들끼리 회사를 좀 다시 재건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도시바가 역사가 한 150년쯤 됐습니다 일본의 자본주의 역사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이제 시바우라 제작소라는 회사가 1875년에 창업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중전분야 중심 회사입니다 중전이 뭐냐면 송전, 배전 뭐 이런 건가요? 공업용 전동, 전기기인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이런 큰 거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제 중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중심 회사였고 도쿄전기는 이제 가전 중심이라서 이 중전 중심의 시바우라 제작소하고 가전 중심의 도쿄전기를 합병한 게 도쿄시바우라 전기가 되는데 도쿄시바우라에서 도시바 그런데 이게 이제 합병이 왜 합병을 했냐면 이것도 전쟁 때문에 합병한 거예요 이 도시바가 대표적인 5대 군수물자 회사였거든요 원래 탱크하고 소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바가 15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50년 동안 정부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커온 회사입니다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쫓아가며 정부가 원자력 그러면 원자력 하고 정부가 전쟁 그러면 전쟁 무기 만들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쫓아와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도쿄시바우라 전기가 1939년 합병을 했고 그게 이제 도시바가 된 건데 이 도시바의 몰락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많은 문제가 재벌, 오너 경영의 전행 문제 기업 지배구조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바가 가장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칭송받는 회사였거든요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나 일본의 가장 모범적인 우등생, 기업 지배구조의 우등생인 도시바도 결국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배구조는 어땠는데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와 관계없이 전문경영 체제로 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식 기업처럼 지배구조를 전전부터 해서 잘 구성을 해왔던 거죠 창업자들이 직접 경영을 안 하는 게 일본의 전통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90 한 5, 6% 이상 창업자들이 경영을 해요 그런데 큰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202에서 보면 80%가 전문경영 체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느 체제냐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다 전문경영 체제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죠 창업자 가문이 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 기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이런 걸 인사를 자기가 하는 일본은 아예 창업자가 일본은 빠지죠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도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습니다만 1대 2대 3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90%가 넘죠 그런데 큰 기업으로 가면 잘 없습니다 큰 기업들은 상속 이런 건 아예 그냥 안 하려니 해요? 큰 기업의 상속 문제는 1대에서 이미 해결이 2대 넘어갈 때 해결이 됐고 지금 있는 기업들은 역사가 깊으니까 상속이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건 손자 증손자로는 연결되다 보면 일본도 상속세가 높으니까 법대로 다 내면 상속이 안 될 텐데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일감도 몰아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 오너가 관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다가는 손자한테 권력이 안 가니까 그런데 일본의 큰 기업의 창업주들은 그냥 됐다 우리 아들은 아들대로 그냥 살아 다시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든 그렇게 해 그런가요? 사실은 그거가 미스터리여서 저도 이제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사를 봐야 되니까 기업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시가총액이 상위권의 기업들에서 상속세가 특히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고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상속세가 문제가 돼서 상속세를 무제한 연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해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쭉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 금액을 나중에 회사가 잘 돼서 내든지 아니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나중에 내라 안 내도 돼요? 일본은 상속세가 매결은 지는데? 연기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그게 최근에 2018년에 바뀌었어요 그럼 안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안 받는 건 아닌데 중소기업이 그것 때문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후계자를 못 찾으니까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면 상속 문제가 없겠네요? 상속세 없으면 나중에 벌어서 내지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죠 그래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대기업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지금 대부분 어쩐지 뭔가 왜 어떻게 똑같이 상속세는 무겁고 똑같이 인간의 본능은 있는데 저 친구들은 왜 안 할까? 제가 불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리기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모여서 연구가 완성되면 저희하고 한번 또 얘기해 주시고요 도시바가 그렇게 됐군요 도시바를 몰락을 시킨 과정을 보면 세 명의 리더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 명의 리더가 굉장히 도시바 몰락의 장본인인데 13대 사장 니시무로 타이종 15대 사장인 니시다 아스토시 16대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이렇게 세 명이 범인인데 원래 도시바 사장은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쇼왓보이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데 도쿄대 출신이어야 하고 중전부문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야지만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안 돼요 안 되고 중전부문이 성골이고 가전이 진골 나머지는 육두품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기업마다 그런 문화가 있고 도시바는 딱 그런 문화죠 그런데 이 니시무로 사장 13대인 니시무로는 완전히 비주류였습니다 도쿄대 출신이 아니고 중전부문도 아니에요 가전도 아니고 영업이에요 영업 비주류 중에 비주류 예전 일본 기업 일본 예전 도시바 같으면 절대로 CEO가 될 수 없는 이 신무로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삼형제 중에 형이 둘인데 둘 다 도쿄대를 갔어요 본인은 삼수를 했는데 못 갔습니다 도쿄대를 위해서 삼수를 하다가 안 돼서 게이오대학 경제학부를 가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바 입사한 이후에는 미국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해외 영업을 담당했고요 그러면서 도시바를 일본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죠 영업 능력은?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도시바 코콤 위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그게 이제 1987년에 87년이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미소 냉전의 막바지였고 일본이 막 성장하니까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대공산권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소련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이 코콤 위원회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에 따라서 이 공산권에 수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코콤이 그 공산권 수출 네 코콤 이런 거 합니다 통제입니다 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 이거를 도시바가 몰래 소련의 공작기계 8대를 팔았다가 나중에 들켰어요 당시 소련은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 스크류 프로펠러의 소음이 너무 커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서방에서 이 공작기계를 들여와서 가공을 해야지 되는데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고심하다가 이제 토시바에게 제3자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몰래 이제 수입을 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 내부고발로 이제 미 국방부가 알게 되면서 이 토시바가 이제 철퇴를 맞거든요 철퇴를 맞는데 도시바 회장을 포함해서 경영진 전부 다 사임을 했고요 이 사건으로 임원이 9명이 구속이 되고 5년 동안 도시바 기계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이때 87년에 도시바가 정부나 의회 민간에 사용한 로비 자금이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한 건으로 사용된 로비 자금 중에 최고 액수였어요 엄청나게 희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어의 능수능란 영어가 능숙했던 이 니시무로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내에서 니시무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코콤 사건 해결한 건 니시무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95년 6년 정도에 이제 일본 기업들도 이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 도쿄대 출신의 중전 출신 기술자들이 사장이 됐는데 이 과가 사장이 되니까 그게 안 되지 않냐 우리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바람을 타고 도시바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그 바람을 타고 영어가 되고 글로벌 경영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니시무로가 선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의 도시바 사장이 처음 딱 된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그 위에 이제 회장과 고문이 또 있죠 이 사람들이 창업주들이 창업주는 아니죠 이 사람들도 월급제 사장 셀러리맨 사장인데 제가 사장 끝나면 회장하고 회장 끝나면 고문하고 상담력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회장단이네요 회장단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주가 결정한 게 아니죠 위에서 탑다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연불보다 재밥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니시무로가? 네 니시무로 이 니시무로가 어땠냐면 니시무로부터 시작된 사장들이 이제 세 가지 병패를 도시바에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 병패가 원정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섭정 섭정의 폐입니다 섭정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 끝나면 회장하고 회장 끝나면 상담력하고 상담력 끝나면 고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조언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거버넌스가 애매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니시무로가 사장 끝나고 회장이 되면서 원래 사장 임기가 4년이고 회장이 5년인데 회장하면서 영원히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지명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그거를 장악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지조회사 회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사장은 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경영에 완전히 간섭할 수 있는 영원히 내 회사로 간섭할 수 있는 이걸 만든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도시바의 천왕 그 다음에 직함 컬렉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직함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실제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공사 사장 도쿄증권거래소 회장 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엄청 좋아하고 제일 하고 싶어 한 게 뭐냐면 경단련, 케단 렌 회장이 하고 싶었어요 부회장까지 하고 회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케단 렌 회장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케단 렌 회장 후보에 오르면 뒷다리를 잡거든요 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결국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섭정하려고 딱 장치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후임 사장은 결국에는 네 사람을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같이 미국에서 한솥밥 먹던 니시다라는 사람을 이제 15대 사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니시다 아스토시라는 사장인데 자기가 13대, 14대는 하고 14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 끼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허수아비고 오카무라라는 사장을 하나 끼웠고 그 끼운 동안에 자기가 그 체제를 만든 거죠 만들어놓고 네 만들어놓고 이제 고담 사장 15대는 내가 결정했다 니시다 사장을 딱 지명한 겁니다 이 니시다 사장은 정말 이 사람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일단 이 사람도 삼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 삼수를 해야 돼 네 삼수를 하고 와세다 대학교 전경학부를 들어갔어요 도쿄대 못 갔네요 네 와세다 대학 전경학부를 갔는데 학자가 되려고 도쿄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정치사상사를 전공해서 박사과정에 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려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동경대는 꼭 가고 싶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원을 동경대 정치학과에 정치사상사로 들어가서 박사과정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인생이 뜻한대로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도쿄대에서 네 이란에서 유학 온 이란 여학생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됩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갑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정말 이 멋있는 사람이죠 훌륭한 남자네요 네 이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도쿄대 유학 온 이란 여성이 이란의 굉장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알고 갔어 안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가보니 가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 여성이 당시 이제 도시바 이란 법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우리 남편인데 거기 좀 일 좀 하게 해줘라 머리 좋은 분이네 이란의 평범한 집안의 딸이 도쿄로 유학 왔겠습니까 올린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이 도시바 이란 법인이 고민을 좀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 이게 검증도 안 된 사람을 그런데 이 여자분이 너무나 유력한 가문의 딸이라서 이분의 부탁을 뿌리치가 어려워서 네 니시다를 인턴으로 받습니다 오 그게 29살 네 인턴이 29살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정직원이 됩니다 31살에 희끼꼬머리였군요 뭐 희끼꼬머리라기보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는 이런 커리어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궤도를 이탈하면 돌아오기 힘든데 29살에 인턴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 같으면 도퇴가 됐을 텐데 이제 이란이니까 취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 거예요 송송장구 영업 PC 영업으로 그럼 자기 여자친구가 유력자의 딸이면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다 되는 거죠 뭐 못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도시바법인에서 이제 PC를 잘 팔아서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세계 최초로 노트북 컴퓨터를 상품화해서 세계 점유율 1위 그러니까 도시바가 노트북 처음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T1100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니시다예요 그래서 니시다의 업적은 뭐 하나만 꼽아라 그럼 이겁니다 노트북 만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노트북 판 거죠 노트북을 전 세계에 팔았던 사람이고요 기억해서 팔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시바의 두 번째 폐해를 가져옵니다 병폐를 뭐냐면 카리스마 경영의 폐해 이분이 굉장히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는 보스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바에서 자기를 잘 따르는 직원들 후배들을 모아서 팀 니시다 라고 만듭니다 하나 회 사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니시다 파벌이 나중에 회사의 최대 파벌처럼 이렇게 됩니다 니시다 파냐 사사키 파냐 뭐 이렇게 중요한 니시다 파벌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카리스마 경영을 하다 보면 경영자한테 권한이 집중이 되고 또 의사결정 방식이 탑다운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영자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가 생기거든요 팀 니시다에서 니시다한테 반대하는 얘기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니시다의 사람들인데 전두광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니시무로하고 니시다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형님 아오하는 관계가 되면서 둘이서 이제 의기투합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시바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원자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훗날 도시바를 몰락시킨 단초가 된 원자력 회사인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걸 결정하게 되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니시무로 회장 니시다 사장일 때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인수 과정은 조금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원자력 회사가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비등수형 원자로고 PWR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도시바가 그 기술을 받아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걸로 지었어요 이 방식으로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가압수형 원자로 PWR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일본에서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이 기술을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M&A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바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가압수형 원자료 기술을 우리가 이번에 얻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두 개가 표준을 두고서 막 싸우다가 이 가압수형 원자료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주류가 된 거예요 다수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바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 가압수형 원자료 건설을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자력에서는 퇴출되어야 될 텐데 때마침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인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벌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이번에 꺾어야 된다 우리는 두 개 다 할 수 있고 그럼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건설회사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확실히 이번에 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업 가치를 한 2,300억 엔 정도로 받는데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히타치가 뛰어들면서 3파전이 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의 낙찰이 됐냐면 결국에는 이제 토시바가 낙찰을 받긴 했는데 6,210억 엔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응찰 가격의 2.7배 기업 가치의 거의 3배 가까이 인수비용을 지불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이 휘청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한 인수전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사내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시무로 회장과 니시다 사장은 이걸 어쨌든 돌파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문과 출신이잖아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야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데 그래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할 임원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사사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키라는 사람이 나중에 니시다 사장의 후임이 사사키거든요 세 번째 사진 네, 세 번째 사장이 사사키 노리오가 되는데 결국에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니시무로 니시다 사사키의 연대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공통의 이익으로 딱 뭉쳐졌는데 이 사사키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키 사장은 일단 도쿄대 출신은 아니죠 도쿄대 출신은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이 사사키 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력, 갑질 행위로 굉장히 사내에서 말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도 보면 안 좋게 생겼는데 인자하게 생겼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오타쿠였고요 원자력밖에 모르는 원자력 바보였고 유명했던 일화가 일요일마다 회의를 해요 본인이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요일날 회의를 해서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일부러 그랬구나 네, 일요일날 회의 가족을 이룬 직원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미혼이었어요 끝까지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단, 회장, 고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할 텐데 사장으로 임명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니시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괜찮다,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사장으로 임명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부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 니시다 사장, 15대 사장인 니시다 사장이 부정회계에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세 번째 도시바의 병폐가 나오는데 네, 바로 실적지상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장하는 임기 동안에 마이너스 되면 안 돼 어쨌든 플러스로 만들고 그다음 사장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나는 그다음 회장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임기인 동안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임수하면서 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시다가 고민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바이세일 거래라는 아주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듭니다 바이세일이 뭐냐면 이제 사고 팔고 바이세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ODM 방식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대만의 메이커한테 부품을 먼저 팔고 대만의 ODM 메이커가 PC를 조립하면 그걸 다시 되사오는 이걸 했는데 결산달이 6월, 6월, 9월, 12월 그다음에 3월이 결산달이니까 결산달에 보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확 팔고 부품을 확 파는 게 아니라 3배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어차피 3배 가격에 사주면 되니까 네 나중에 되사주면 되니까 어쩔 땐 5배로 팔고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 달 넘기고 그다음은 다음 회생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PC가 잘 팔리고 시장이 커지면 괜찮은데 안 팔리면 이제 점점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적자가 쌓이면서 사장을 그만두고 회장으로 올라가고 사사키가 이제 그 다음 사장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전임 니시다 사장이 바이셀했다 이걸 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키가 딱 보니까 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역시 니시다 선배는 참 어 이거 머리가 좋아 하면서 사사키 같은 경우는 원자력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다 제공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 인수할 때 자기가 이게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니시모라 선배는 도시바를 일본 기업이 아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니시다 선배는 노트북 컴퓨터 팔아서 유명해졌어요 자기는 업적이 원자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자력 해야 이게 내 유일한 업적인데 이거 무너지면 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니시다가 개발한 바이셀 거래를 전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 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특히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이 겪으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손실이 2,597억엔 정말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사사키 사장은 손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스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 뗄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 업친대 덮친 격으로 2011년에 뭐가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도시바는 150년 역사를 정부와 괴를 같이 하고 똑같은 생활을 가지고 왔는데 정부가 원자력으로 갑시다 그래서 원자력을 열심히 했는데 야 이제는 탈원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돌릴 수가 없는 게 후쿠시마 원전을 도시바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폐로 30년 걸린다는 폐로도 도시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뺄래야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운도 없고 실수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돼서 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사키와 니시다 그러니까 15대 사장 니시다하고 16대 사장인 사사키 사이에 사이가 벌어집니다 처음에 사수했어요 처음에 반도체 공장에 시차를 갔다가 현직 사장인 사사키가 그러니까 지금 니시다는 회장이죠 니시다 회장과 사사키 사장이 시차를 갔는데 시차를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사사키 그거 적당히 해라 그 직원들한테 사장이 그 세상까지 다 지적하면 직원들 못 살아 그래서 적당히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사사키가 아니 사장은 나인데 잔소리를 하든 말든 형님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다혈질이니까 사사키가 욱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원래 니시다는 팀 니시다 라고 니시다 파벌이 있었잖아요 회사에 사사키도 사사키 팔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사내 정치가 심해지고 니시다와 사사키는 언론에서 서로를 까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서로 비판해요 회장과 사장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선배인 니시무로가 중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야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이 한 팀인데 이래야 되는데 니시무로는 둘 사이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경영에 더 깊숙이 관여를 합니다 아 쟤네들 바쁘게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야 니들 둘 다 자격미달이야 내가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사사키하고 니시다가 완전히 틀어졌냐면 공직의 훈장을 받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니시무로 지금 고문 니시무로 고문도 계단 낸 부회장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니시다 사장이 나중에 계단 낸 회장 후보가 되니까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니시다도 부회장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명은 부회장까지밖에 못했는데 사사키가 아베 정권 하에서 경제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은 보통 경제재정자문위원회 위원을 하면 보통 계단 낸 회장이 되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못했는데 왜 사사키는 하냐 그래서 니시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사키 사장을 승진을 시켜버려요 없던 부회장이란 직을 만들어서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그 계단 낸 규정에 현직 회장 또는 사장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어머나 부회장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부회장으로 승진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회장 승진도 안 시켜요 그냥 부회장으로 계속 있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둘 사이는 이제 틀어지고 그래서 니시다와 니시무로도 니시다가 회장되는 거를 니시무로가 막았기 때문에 또 틀어지고 셋이서 이제 막 헐뜯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 오너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기에 창업자가 있었으면 저 세 명이 저러지 저러지 그렇죠 저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 경영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2015년에 부정회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내부고발로 인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7년 동안 2248억엔 부정회계가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니시다 고문, 사사키 회장 그 당시 이제 현직 사장이었던 다나카 사장 이 세 명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니시무로는 안 날아가요 그 다음 자기 고문인데 뭐 나는 고문이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고문 제도 이때 고문이 17명 있었거든요 경영에 감섭을 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17명이 되니까 2016년에는 고문 제도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2017년엔 니시무로가 사망해요 2017년엔 니시무로도 죽고 니시다도 죽습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컸겠죠 근데 굉장히 2008년군이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떤 회사의 어떤 키를 잡아야 될 세 사람이 회사 미래보다는 서로 이제 권력투쟁만 하다가 도시바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갔고요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사례로 이제 소니를 들 수가 있죠 이 소니도 하지만 처음에는 쇼합보이 기업이었습니다 소니 사장이 되려면 이 성고리 전자 부문 그 가전 부문이어야 돼요 육두품 기술자 출신 가전의 기술자 출신이어야지만 사장이 될 수가 있고 이과여야 된다는 그렇죠 이과 출신이어야 돼요 엔지니어가 사장이 되고 그래서 소니는 원래 파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테이프 레코더 사업부하고 워크맨 사업부랑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사업부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잘나갈 때는 서로 경쟁하면 좋은데 이게 못 나가면 파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96년에 이제 토시바 같은 경우는 이심우로라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소니도 글로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문과에서 데려와야 돼 이과 사장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안 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글로벌 경영할 수 있는 문과 사장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처음 이제 사장이 된 게 이데이 노브 유키라는 사람입니다 95년에 사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와세다 대학 전경학부 출신이고요 스위스에서 유학도 하고 뭐 소니 유럽 법인에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영어 불허가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카리스마 경영자였어요 이 토시바의 경영자들처럼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냐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컨텐츠를 소니의 디바이스로 이용해서 소니 월드를 만들겠다 애플의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서 아이팟으로 음악 듣게 하겠다라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스웨덴의 에릭슨하고 모바일 사업 같이 하겠다 이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실적 부진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아예 비주류로 갈 거면 아예 외국인으로 가자 아 외국인 사장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하워드 스트링거로 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인데 원래 이제 미국의 CBS 사장이었어요 영어는 진짜 잘하겠네요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어가 안 됐어요 영국 미국을 다 거치고 방송국까지 거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하워드 스트링거는 이제 이데이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컨텐츠를 더 확장해서 소니를 컨텐츠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거가 재임하던 기간이 2008년, 9년, 10년, 11년, 4년 동안에 소니가 최악의 상황을 겪거든요 적자를 기록하면서 소니를 추락시킨 원흉이 바로 이 하워드 스트링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하워드 스트링거도 소니를 부활시키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스트링거가 재임하던 시기에 소니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스트링거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소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일로다 이 사일로가 이제 곡물 저장하는 저장고잖아요 부처 이기주의 파벌이 너무 심하다 소니는 이거 혁파하지 않으면 이 사일로주의 혁파하지 않으면 소니의 미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소니 유나이티드, 소니는 하나다 이거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뭐 좀 약간 역시 슬러건은 컴플렉스의 반영이군요 그렇게 이제 뭐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이 하워드 스트링거가 직원들에게 뭐랄까요 직원들이 결정적으로 이 하워드 스트링거를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영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원격 경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황당해 하는 겁니다 아니 원소니라면서 소니는 하나다라면서 자기는 영국에서 너희들은 하나다 너희들만 하나다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하워드 스트링거도 이걸 못하고요 히라이 카조오라는 2012년에 등장한 이 사장 히라이 카조 사장 때부터 소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이 사람은 소니 뮤직 전신인 CBS 레코드에 입사해서 미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팔던 사람이에요 영업을 했는데 가전 부문도 아니고 학교도 이 사람은 도쿄대도 아니고 와세다 게요도 아닙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거기도 좋은 대학이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나 어릴 때 아버지 영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중고를 다녀요 진득하게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1년 여기서 하고 1년 거기서 하고 이러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는 일본인이라고 왕따 당하고 일본 가서는 미국인이라고 왕따 당하고 자기는 일생이 아웃사이더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라이 사장이 자기는 자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영업을 잘하고 이것도 아니고 자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자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나는 내가 생각해도 끝내준다 그리고 이거는 비주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미국에서도 이방인 일본에서도 이방인 내 인생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본인이 본인을 설명을 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성원이 그걸 다 따라갑니다 실제로 뭘 했냐면 브라비아 TV라고 소니에서 잘 나가는 테레비 있었어요 이거 축소합니다 그다음에 소니의 제네시스 같은 거 네 바이어 노트북이라고 이것도 소니가 잘 팔았던 노트북인데 이것도 독립시키고 나머지 노트북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다음에 워크맨도 분사시켜버려요 소니의 대표 상품들을 소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3개 상품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실시에서 정리해고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여기에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어그리 투 디서그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두 번째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원칙이었는데 어찌되었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는 그 설득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소니가 컨텐츠 중심 기업이 됐거든요 지금 2003년에는 매출액의 60% 이상이 전자제품에서 나왔는데 2022년 보면 대부분이 게임, 영화, 음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은 이데이 사장이나 하워드 스트링거나 똑같았거든요 컨텐츠 중심 기업으로 가겠다 그런데 결국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히라이 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사장 딱 끝나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나서는 회장 돼도 되고 고문이 돼도 되는데 회장 가도 경영에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57세 사장에서 물러났고요 지금이 63세인데 전통적인 쇼와뽀 일본 기업 같으면 지금부터 20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영에도 관여 안 하고요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매력을 못 느껴요 훈장에 일본 방송 출연하는 것도 내가 CBS 사장도 했는데 방송 왜 출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훈장 탐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고문이 돼서 소니를 경영할 수 있는데 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물러났습니까? 아니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걸 왜 해야 되냐 훈장 거 받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이면서도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인이 아닌 거예요 이단하 리더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도시바든 소니든 여러 차례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하워드 스트링과 같이 완전 외국인은 일본인의 정서를 이해 못하고 적당히 일본인 벗어난 걸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대는 이렇게 해서 쇼왓보이 기업에서 벗어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는 반면 마지막으로 제가 특이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쇼왓보이라는 게 무조건 좀 나쁜 이미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냥 아싸리 이쪽으로 가서 성공한 기업도 하나 있어요 아싸리 그냥 우리는 뭐 구글 흉내내지 말고 그냥 전통적인 일본 기업의 그 방식을 더 그냥 추구하자 키엔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키엔스라는 회사가 이제 타키자키라는 사람이 74년에 만들어서 한 50년 됐는데 뭐 만드는 회사냐면 이거 바코드 찍는 거 그 다음에 센서, 유량기, 3D 스캐너, 프린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유명해진 계기가요 시가총액이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 2위쯤 돼요 아 그래요? 소니하고 2, 3위를 다투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져서 4, 5위권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4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큰 대기업인데 사장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기업이 알려진 게 잘 없고요 직원들도 잘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가 잘 없고 이 기업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월급이 일본에서 일본 기업 중에 가장 높아요 직원 평균 연봉이 2,183만엔 가장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튀는데요? 압도적으로 높죠 2억이 넘죠 이게 입사해서 7, 8년 되면 이 정도 받는다고 해요 입사해서 7, 8년 지나면 연봉 2억 세상에 엄청난 기업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업조직을 갖고 있는 기업이 키엔스하고 리크루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CEO의 보수가 키엔스는 1억 8,800만 원인데 리크루트는 9억 2천만 원이죠 맨 밑에 그 CEO 보수 사원 평균 급여 대비 CEO 보수가 키엔스는 8.2배인데 리크루트는 153배 리크루트가 사실은 정상이고 키엔스가 굉장히 사장 월급이 적은 편이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요 이게 창업자 자산을 봐도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유니클로 만든 야나이 타다시입니다 이 사람이 자산액이 1인데 4조 9,700억 엔인데 정규직 평균 연봉이 한 700만 원쯤 됩니다 한 7천만 원 그런데 타키자키가 키엔스의 창업자인데 자기 자산이 3조 일본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인데 직원 연봉이 2천만 원은 넘잖아요 다른 기업하고 압도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높죠 저희는 왜 저렇게 월급을 많이 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창업자 자산이 힘듭니다 늘어나는 만큼 사원들 연봉이 늘어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3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 경영이 없습니다 타키자키 사장의 철학이 그거예요 속인 경영은 안 된다 그러면 리더가 바뀌면 회사가 휘청하게 누가 CEO가 돼도 평균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장이 전혀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사진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키엔스 사장은 사진이 흐릿한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장은 딱 나오잖아요 키엔스 사장은 인터뷰도 안 하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 홍보도 안 하고 B2B로 와서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장이 없습니다 이걸 보통 모르시는데 패밀스예요 전부 다 다른 하청업체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 중요하죠 세 번째 없는 게 일본에서 영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보통 토비코미 영업을 합니다 접대와 토비코미 영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 토비코미 영업이 뭐냐면 뛰어들기 영업이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쪼르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약속도 안 하고 가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막 설득하고 쪼르고 해서 오더를 따내는 건데 이걸 안 합니다 세 개가 없어요 대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직원 컨트롤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반한 노무관리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직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키엔스 직원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대에 집을 짓고 40대에 무덤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로죠 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아보면 일단 출근은 8시예요 근데 퇴근이 밤 9시입니다 근데 공식 퇴근이 근데 9시에 퇴근한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스마트폰은 락커에 보관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근무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근을 할 때는 하루에 50통에서 100통 전화를 걸어야 돼요 이게 다 기록이 됩니다 하루 업무량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외근 밖에 미팅을 갈 때는 5건 이상 잡아야 돼요 미팅을? 네 갈 때 한 번에 5건 이상 해야 돼요 10건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근 나가서 영업할 때는 행동을 1분 단위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분 단위로? 네 분 단위로 말은 1분이지만 그냥 분 단위로 하겠죠 나가서 뭐 해서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얘기했는지 다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해서 이거를 축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사원교육에 써요 그래서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렇죠 성공 사례는 누구든지 가서 이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노란 통닭 사갔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적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가도 반응이 좋아야 되는 그래서 재현 가능성을 추구하는 미치겠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구, 3, 2구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 시간이 있어요 회사에서? 오후 5시 그러니까 간식 시간 이외에 먹으면 안 돼요 오후 5시 15분부터 5시 45분까지 30분만 딱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회사에 비치가 돼 있는데 소이조이 아니면 칼로리 메이트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요 전에 먹어도 안 되고 안 돼 안 돼 전혀 먹어도 안 되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농담으로 소이조이나 칼로리 메이트 싫어하는 사람은 입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라면 먹고 안 돼요 딱 이 시간에 먹어야 되고요 아까 무슨 상품이 많았잖아요 바코드 찍는 것도 있고 스펙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든 스펙을 암기해야 됩니다 제품의 스펙을? 네 그래서 누가 탁 쳐서 물어보면 쫙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선배들이 그러니까 9시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나서 롤플레이 연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영업에 가서 할 거를 그래서 회사에서 체력적인 이유로 여성을 뽑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을 안 뽑아요 대놓고 그냥 안 뽑고 지원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 묻지 않는 회사예요 동기 뻔하지 뭐 월급이 2억인데 그 대신 철저한 면접 3단계 면접을 통해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만 뽑습니다 나 조직 생활이 힘들어 그러면 안 뽑습니다 버틸 수 있어?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엔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구글처럼 카페도 있고 오락기도 있고 쉬다 놀다 창조적인 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창조도 천재도 필요 없다 그냥 철저한 관리로 평범한 사원이 평균적인 퍼포먼스만 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조직에서 2대 6대 2라고 하잖아요 20%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60%는 그냥 평범하고 20%는 조직의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키엔스는 2대 8대 0 그러니까 맨 밑에 조직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어야 돼 평범한 건 괜찮아 뛰어난 사람도 필요 없지만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해 철저하게 그거는 우리가 시키겠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회사 미국 회사 보면서 이쪽으로 좀 자유로운 어떤 창조적인 회사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성과가 매우 좋은데요? 좋거든요 키엔스도 구글도 굉장히 성과가 생산성이 높거든요 동아시아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 키엔스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쇼아보이 기업의 시스템으로 성공한 기업도 있다 이야 재밌네 키엔스 네 외근 나갔으면 회사 돈으로 나갔으면 그렇죠 보고해야지 다섯 번에서 열 번 연속으로 모아서 나가야 되고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엔스에서 웬만하면 혼나거나 잘릴 일은 없는데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놀았으면 놀았다 정확하게 적어라 나중에 걸리지 말고 그래서 암행어사팀이 있습니다 암행어사 감사팀이 계속 들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기숙사 내지는 북한 수용소 그런 느낌입니다 다양한 경영 방식이 실험되던 시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경영 방식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생존에 내야 됐던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재미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가 일단은 계획했던 일본 경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뭐 배웁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니뭐니 해도 그래도 좀 진보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한 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본이 먼저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일본이 먼저 겪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